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천문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의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 방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허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남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 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적 개혁에 의해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방송에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